Kristen- ai,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뚜렙의 잠뜩입니다. 오늘은 도티님 수연님을 모시고 뚜렙에서 어.. 해볼거는요. 그 마크에서 가장 무서운 모드를 찾아서 아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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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 무서워 별로 안 무서워 그래서 오늘은 도도한 친구들에서 겁이 좀 많으신 두티님 수연님을 모셨습니다 아이 저 겁없는데 용감한데요? 그러면 해도 괜찮겠죠? 저 솔직히 마음이 있어요 저 솔직히 마음이 있으니까 안할게요 나를 이길 자 그 무엇인가 수연이보다 빠르고 참증이보다 강력한 야 덤벼 다 덤벼 모두 다 꺼내와 다 덤벼 그래요? 그러면 도티님만 보낼까 우리? 저거 깻 못 쓸게요 안돼요 안돼요 자 여러분 일단 방이 총 4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뭐든지는 나중에 알려드리구요 일단 여기 안에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할 거니까요 마인카트 몇 개씩 꺼내주시고 이거 손전등도 꺼내세요 너무 무서우면 연두색 염료 이렇게 던져서 기권해도 되나요? 안돼요 안돼요 나 몇 개 챙겨가야겠다 아니 근데 공포탈출 맵처럼 깜놀 요소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갈까요? 바로 안에 다 챙기셨죠? 네 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오 뭐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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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조심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제일 많을 것 같고 자 일로 이리로 갈게여 일로 이쪽으로 어디여 일로요? 네 타고 오세요 아 타고 가는 거구나 야 야 왜 뛰어와 타고와 야 빨리 오우 자 여기 처음.. 첫번째 방입니다 도착 그냥 걸어올걸 그랬잖아요 귀찮네 귀찮다고? 자 들어오세요 일로 오오오오 아 당연하지 야 뭐야 나와라 나와봐 첫번째 모드는 슬렌더 슬렌더맨 모드입니다 저희가 재단을.. 재단을 만들어 슬렌더맨님을 불러볼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다 슬렌더맨 오오오오오 야 뭐야 빼빼로는 어 야 뭐 빼빼로야 완전 괜찮지 까까봐 어 너 때리네 오오오오오 깜짝이야 피 4칸 피 4칸 어? 피대 컷? 아팠어? 한 방에 공격하여 공격하면 되게 많이 달아 가봐 누가 저기 옆에 가봐 뭐 근데 이게 야 어디가 야 어디가 일로와 수연아 돌아와 내 손 짠등 내 손 짠등 이 모드 어때요? 무서워요? 네 무서워요 아냐아냐 안 무서운데 안 무서운데 아 깜짝이야 수연아 괜찮아? 하나도 안 무서운데 너 왜 나가있냐?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거 슬렌더맨을 그리고 없애면 또 효과가 있대요 제가 칼을 하나씩 드릴테니까 한 번 없애보세요 아 안 돼 난 안 돼 없애보세요 네 자 열심히 수연아 잡자 수연아 잡자 없애라 없애라 야 저항좋다 저항좋다 없애라 없애라 아니 근데 이게 슬렌더맨한테 맞으면은 실명에 걸려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무슨 소리야 이게 vin who 조티집 조티집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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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무슨 소리야 무서운놀네 방금 조티집 옛날에 동네에서 많이 듣던 소리 나는데 가아알갈아요 으헤헤헤 밟아 칼도 갈았어요 첫번째 슬렌더맨은 초반에만 조금 무서웠지 그렇게 무섭진 않죠? 어 네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번째로 좀 가볼게요 여기 일단 넣으세요 여기 자 여러분 두번째 모드로 고고싱 하시죠 자 갑니다 아 야 내꺼야 그거 어허 밀자 밀자 같이가 친구들 아니 이정도 거린 걸어가자고 그냥 아니 진짜로 이거 아니 왜그래 이게 다 연출인데 어 이분 가까운 거리도 택시 타시고 다닐뿐이네 아닌데요 들어오세요 자 오오 자 두번째 모드는 바로 암레시아 모드입니다 암레시아 아시나요 여러분 암레시아 그거 그거 암레시아 암레시아 자 여기 공포게임 네 그러면은 바로 요 모드에는 과연 어떤 몬스터들이 있는지 일단 문을 걸어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너무 남아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자 들어오세요 자 여기 서보세요 네에 자 소환해주실 수 우우오오오오오오오옥 자아 그렇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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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 아 안데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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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암레시아 모드에 이 몬스터들은 되게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애들이 야 싸워 맞서 싸워 와 야 그리고 이거 약간 시야가 이상하게 보여 시야가? 뿌예보이는데? 나만 그래? 나도 그랬어 얘네가 전기톱 들고 다닌 것 같아 아 싫어 얘네 몬스터 생긴 거 봐봐 여기 보시면 손에 이 칼날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왤랄랄랄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암레시아 모드는 엄청 그 뭔가 아이템이 많거나 그렇진 않지만 얘가 되게 무섭게 생겼더라구요 다른 무서운 애들도 많은데 내가 뺐다 고마운 줄 알아 아 고맙다 고마워요 자 여러분 나가자 이제 다음걸로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나는 간다 네 그냥 걸어갑시다 자 들어갑시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너 들어가세요 너 왜 안들어가 너 너 너 너 자 이번엔 뭡니까 다음 모드는 여러분 크리피 파스타 모드입니다 여기 이번엔 무기가 있어요 자 무기 드세요 진짜 모드에 파스타 있어 파스타 나는 파스타 먹어야지 자 문을 막고 바로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몬스터가 좀 어 너무 어 뭐야 왜 팀킬 하시는거죠 왜 죽여요 저 한 대 쳤는데 원샷에 죽네 원샷에 이거 되게 쎄 15공격피에요 자 그러면은 소환해보도록 하죠 고고씽 어디서 나오나 어디서 나오나 오 오 징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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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게 생긴 징징이다 어디갔어? 어 나 죽이니까 미숙사 안한다 이리와 이리와 얘는 애교네 애교 별거 아니네 얘는 애교라고? 영화 영화 제5화소에 나왔던 와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오 얘가 그 메인 몬스터 메인 몬스터일걸? 오 얘 왜이렇게 빨라? 뭐 들고 있는거야? 안 보여 시칼 들고 있는거 같은데? 도티님이 들고 있는 칼일거 아니네? 와 얘 나 맞으니까 이상한거 걸려 화면에 안 움직여 화면에 안 움직여? 야 이거는 너 한번 맞아 봐야 돼? 잠시따라 이거 너 맞아 봐야 돼? 어 그래? 아 진짜로 이거 되게 신기하게 움직이는데 화면들이? 알았어 내가 해볼게 야 그 시네마틱 쓴거 같아 날 쳐라 애다 안쳐! 애들이 오! 오! 그리고 막 삐 소리 나 오! 오 안그러네? ㄴ 아닌데? 안그러네? 계속 맞아가 계속 맞아가 안그러네 또 시네마틱 어! 어 그러네! 이거 이래! 으아악! 으아애! 살려주세요! 무서워요! 삐이 삐이 오오오 오 이렇게 보여 살.. 아 살았다 살았다 알았어x3 네에에 얘는 또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. 또 딴 애는 없나요? 얘 딴 애 있을거 같은데 에이.. 에임을 잡아볼 수가 없다 오! 오! 얘는 또.. 얘는 또 이렇게.. 이렇게 생겨.. 눈이 없어 아! 불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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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면 눈 없는 버전 아 얘는 맞으면 불타? 지금까지 중에 어떤 모드가 제일 어려운.. 아 무서운거 같아요 여러분? 이게 제일 어려워요 컨트롤이 불가능이죠 음.. 어려운건 무서운건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요? 하하하하하하 아까 누가 여기서 숨어있던데? 아.. 잠깐..잠깐 일보러 간거에요 기분이 이상했나나? 네.. 저 나와가지고 요거 또 있을거야 요거 요거 마지막 하나..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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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ㅜ 요.. 요건대 골룸인데 골룸?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이성한 애들 맞노? 이 모드도 참 이상하지 야 수연아 이거 죽이면은 니가 좋아하는거 나와 어? ladies 수연아 가라 돼지고기 오! 대지고기 나와 야아 오늘의 점심이다아아 얘네한테서 나오는 건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거 같은데 그가 오는 거? 이노? 자 마지막 모드로 고고씽~! 고고씽~! 밀어 밀어 밀어! 빨라! 내가 더 빠름x2 아닌데? 봅시다 마지막 모드도 또 무서운 건데 요 안에 무기들 있으니까 챙기세요 나는 이거 전기톱 오오 나는 이 도끼 도끼 전기톱 이거 플러스 24공격기 난 갈 난 마챗 야 어디 둘 다 지금 어? 이거 뭐야 겜모 아니지? 겜모 아니지? 도티님 겜모인데? 도티님 지금 풀었어 봐봐 이제 때려줄거야 자 마지막 모드는 레지던트 이블 모드인데요 요것도 또 무서운거 아시죠? 여기 몬스터도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소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 뭐야 이거 야 뭐야 야 뭐 지네인간 오 야 이거 지네인간이야? 징그러 크리피하다 진짜 아우 야 얘 뭐야 진짜 또 그래 또 그래 화면 돌아가 아 진짜? 도와줄게 오우 야 소리봐 얘네도 왜 이렇게 안죽냐? 야 그만 소환해 그만 소환해 또 다른 애는 없는지 한번 소환해보세요 오 한 마리 죽였다 한 마리 죽였다 오오 한 마리 나이틀 여기도 아이 이거 무섭다 소티랑 되게 무섭죠? 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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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다고? 자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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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현이 또 옛날 생각나는구나 아유 다 돈 새끼인지가 없다든요 아유 또 옛날에 또 무서운 형들이 그냥 어? 수현이 그랬어? 에이..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여러분 자 수현이 또 도망다니고요 레지던트 이블 이 모드도 솔직히 더 징그러운 애들도 꽤 있는데 제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이만으로 아 야 그러지마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다 도망가면 어떡해 야야 자 여튼 여러분 오늘 뜰렙은 저희가 또 이 마인크래프트에서 무서운 몬스터가 많은 무섭게 생긴 몬스터가 많은 뭐 그런것들 한번 찾아봤는데 킬치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었죠 자 여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혹시 마인크래프트 모드가 뭐 신기한거나 무서운게 있다면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뭐 별로 안 무서웠죠 두 분 아 별로 안 무서웠어요 님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어 이거 뭐야 이 블럭을 블럭인간 이게 이신인거 같아 어 블럭인간이다 와 블럭인간이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다음 텔레비에서 만나요 호우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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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